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인자모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구요. 포도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6일 4시 1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일에 이어서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구요. 요즘 영상을 어제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좋아요 많이 해주셨네요. 항상 감사드리구요. 다만 댓글들은 많이 없어졌네요. 박셀바이오 올리면 기본적으로 2,30개씩 달렸었는데 요즘에 댓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티스 화이트님께서 오늘도 하락이잖아. 오늘부터 신규 분들이 들어오기 좋은 타이밍임. 오늘부터 물타기 하실 분들 하셈. 갑자기 맥앱을 맺고야 올라갑니다. 끝없는 우상이랑 예리막, 교정, 종목은 없음. 10에서 12만원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 거고. 그 분할 매수라는게 10만원까지였군요. 같이 투자하셨다면 고민도 안되는 종목이다. 왜 개민들이 이 주식에 광분을 할까? 광분했으면 기다리던가요. 말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 투자하신 분들 말은 없는거 보니까 다 각오하고 투자하고 계시는거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댓글이 많았더라면 아, 다 계획이 됐었다. 난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하락할 줄 알고 난 매수를 한거다. 이런 감성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특별하게 패닉셀도 많이 안하는거 같고 댓글도 없죠. 별로. 보통 이제 이 정도 하락했으면 진짜 희망이 있는 주식인가요? 이렇게 질문할법도 한데 질문도 없는거 보면 제가 볼 때는 박셀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익숙하시던지 아니면 조용히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시던지 약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약간 수준들이 다들 높으셔가지고 각자 다 알아서 잘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저는 뭐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리뷰를 하는데 근데 뭐 예전 다른 종목들 같으면 조금 제 의견을 강하게 표출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아니면 이 종목은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그렇게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면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가 상승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간암치료제라든지 다발 골수증 치료제 그리고 뭐 이런 카티 치료제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급등 실제적으로 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주가가 한 30배 올랐잖아요. 30배 올랐죠. 이 정도 조정쯤이야. 이 정도 조정쯤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급등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근데 분명히 이런 데서 잡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데서 잡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잡은 사람들은 이제 조용하겠죠. 그냥 약간의 수익이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선을 시켜줬다가 깼죠. 어제 어제 깼는데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뭐 저점이 깨져도 반등은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인데 어제 그래서 뭐 셀트리온의 차트랑 비교를 했었죠. 네. 비교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 이때죠. 지금 말고 이때랑 비슷하죠. 뭐 제가 죄송합니다. 박셀바이오로 셀트리온의 비유를 해서 네. 별개의 종목인데 약간 흐름 자체는 본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이때 흐름이랑 비슷하죠. 지금 네. 이때 흐름이랑 비슷하고 박스권 박스권이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수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탈이 나온 뒤에 어 이탈이 나온 뒤에 어 이탈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되돌린 구간 정도를 이제 만들어줄 것인가 에 대해서 한 이정도 사이클이 나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 이 정도 네. 이 정도고 음 볼까요? 네. 여기 이태 그림이랑 어 보시면은 여기 박셀바이오를 한번 어 60분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박셀바이오 네. 약간 이때랑 느낌 비슷하지 않나요? 네. 상당히 느낌 비슷한데 네. 이거는 박셀바이오는 60분봉이고 셀트리오는 이때 2018년도 어 이때 이런 사이클이죠. 네. 이런 사이클이니까 느낌 비슷하죠. 네. 느낌 비슷하고 앞으로 이런 이 정도의 대돌림 대돌림 정도 파동이 나와줄 것인가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대돌림을 준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이런 데서 잡았다 이런 데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어느정도 비중 조절을 하시는게 좋겠죠. 무작정적인 상승보다는 좀 이거는 대돌림 구간으로 해석을 하는게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대돌림 약세 그러니까 주가가 박스를 만들어주고 하락이탈 대돌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항대가 맞는지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격대들까지는 한번 올렸다가 그러면은 이제 또 이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대돌림을 여기까지 준거에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이런 여기가 혹시 지지받는거 아닌가 이런게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주식 선물 선물이나 아니면은 다른 선물시장 가서 보면은 어떤 이런 패턴 관점에서 오히려 저항을 이렇게 여기를 이탈하는 걸 목표로 해요. 보통 이제 공매도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기반하고 이런 거니까 여기가 지지받기 위해서는 좀 의미 있는 의미 있는 흐름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은 어느 이런 박스 구간에서 좀 잡았다라고 하면은 되돌림 구간을 활용해서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주가 적인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 근데 내가 만약에 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이 있나요.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고 내가 그냥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어 내 평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주식의 수 어 주식의 물량을 좀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뭐 올라갈 때는 좀 비중을 어떻게든 관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주는가에 대해서 지금 벌어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이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나와줄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크롬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박셀바이오 네 지금은 박스 여기는 박스 하단이 아니죠. 이제는 네 저항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저항이라고 네 잠시만요. 취소 네 저항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구간들은 지금 네 네 네 근데 제가 보는 이런 관점에서는 만약에라도 여기서 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해도 이런 식으로 갔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이 추세 이탈이 나온 게 또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처럼 네 이때처럼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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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물량관리 아 그러니까 그런 평당관리라든지 어 그런 대응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트렌드는 올라가요 어 특징이 그럼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올리면은 여기고 만약에 한 번 더 뺐다가 한 번 더 뺐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좀 더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여기가 지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지 이게? 지지하는 건가? 설마? 네 여기서 이탈 나왔는데 여기서 또 지지해주는 건가? 이렇게 또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는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좋은 예시가 이제 종목이 있죠. 약간 이 정도 사이클을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 그렇죠. 딱 이 정도 이 정도 허락 나왔고 여기서 이제 되돌림 정도 나오고 아니면은 또다시 한 번 더 허락했다가 네 근데 하락추세의 특징은 정의는 그거죠. 하락추세 추세적인 부분이 이제 아래쪽으로 향한다는 뜻은 입형이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일선이잖아요. 60일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60분공에서는 50일선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형을 높인다고 해도 매도세는 계속해서 추리가 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하락추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전 매물대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지지받는데 쓰여졌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쓰여졌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또 내려올 때마다 지지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든 아니면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저항을 받든 약간 이런 흐름이 발생이 되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 비중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려올 때는 또 적극적인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마이너스인 사람들도 뭐 또 조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또 보면은 내려올 때도 그냥 안 내려와요. 그냥 안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도 몇 년 동안 이제 2년, 2년 이렇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럼 보면은 또 줄만한 자리에서는 또 매수를 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가를 이탈하면 또 반등을 강하게 주는 흐름을 보여주죠. 반등은 또 강하게 주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또 저가 매수세로 또 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따라서 그 방향성에 맞게 또 팔고 약간 역추세 거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딱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리뷰는 마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사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들도 또 사고 그러니까 매수세가 절대 약하잖아. 떨어질 때도 매수세가 약한 종목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어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1월 22일 1월 2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 아니면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미코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만 1,20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6만 3,000원 손절가 5만 9,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파라텍 대한항공이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과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